피겨 여왕 김연아와 이승기의 훈훈한 만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최고의 광고모델로 손꼽히는 이 두 사람은 종종 같은 광고에 동반 출연을 하기도 하는데요. 따로따로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둘이 함께 찍는 시간이 되자 쑥스러운 듯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죠. 계속 터져 나오는 웃음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다정하게 하이파이브로 마무리를 하는데요. 국민 남매로 불리는 두 사람 참 풋풋하면서도 훈훈한 장면이네요.